꿈 속에서 만난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형과 가난뱅이 동생이 살았습니다. 형은 자기가 밤낮으로 아버지 일을 도맡아 해서 재산이 불어났다고 주위 사람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겐 조금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형과 동생을 모두 흉보며 수군댔습니다. 형이 얼마나 못됐으면 동생에게 쌀 한 토를 안 나눠줄까? 동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형한테 콩 하나 못 얻어먹을까?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은 꾀를 내어 형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일찍 내가 웬일이냐? 형님, 글쎄 간밤에 제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더냐? 얼마나 못드셨는지 바싹 여위여서 꼭 병자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못드셨단 말이냐? 형이 깜짝 놀라 모르니 동생은 더욱 가슴 아픈 듯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만 동생인 너는 군기를 밥 먹듯하니 내가 어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느냐?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내 형을 찾아가 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내 몫으로 남겨준 재산을 찾아오너라.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형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내 마음도 편치 않으니 내게 불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뿐인 형을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해라. 이러셨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여 당장 아버지가 동생 몫으로 물려주셨던 땅 문서들을 내주었습니다. 동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며 땅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저희 형님을 제 형제도 몰라라 하는 욕심쟁이라고 흉보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동안 제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제가 너무 어려 헛되있을까 걱정돼서였다 하시며 이렇게 땅 문서들을 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땅 문서를 보고는 너도 나도 칭찬을 했습니다. 자네 형이 그렇게 생각이 깊은 줄은 몰랐네 자네도 이제부턴 그런 둘도 없는 형님을 잘 모시게나. 매일 흉보며 욕하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하자 형은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어쩐지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가만있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저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동생께 넘어가 공연히 땅 문서만 뺏겼구나. 아 아까워라.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오지? 형은 당장 가서 동생 팔이라도 비틀어 땅 문서를 뺏어오고 싶었지만 이미 착한 형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다음날 이슬 아침부터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형님께서 이렇게 일찍 웬일이십니까? 간밤에 아버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다. 형님한테도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내게 말씀하셨지. 지난번에 내가 네 동생에게 말을 잘못한 것 같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제사도 지내고 조상도 모시는 장손이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네 동생을 찾아가 내 동생에게 준 땅 문서를 도로 찾아오너라 하시더구나.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동생은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한바탕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번 제가 쓴 방법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봄날 꿈은 믿지 못할 개꿈이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준 땅 문서를 도로 뺏으려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행여 동네 사람이 들으면 공연이 그동안 좋게 났던 소문만 나빠질 것이니 그런 말씀 마시고 오신 김에 아침진지나 드시고 가십시오. 능청스런 동생의 말에 형은 너무 기가 막혀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래 네 꿈만 진짜 꿈이고 내 꿈은 개꿈이란 말이냐? 너는 꿈 얘기로 재산을 얻고 나는 꿈 얘기로 위신만 잃었구나. 예끼 고얀 녀석, 이젠 나한테 꿈 얘긴 다시 꺼내지도 말아라. 그 후의 동생은 형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형을 잘 섬겼고 형도 소문처럼 우애 있게 잘 살았답니다. 못된 사또 어느 마을에 성리가 불같이 급하고 툭하면 주먹질을 해대는 괴팍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주먹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던지는 게 보통이었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군.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육방 관속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얻어맞기가 일수였고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관속들이 모여 푸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식은 땀이 나는 줄 알아? 아무리 사또지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왜 지은 죄도 없이 밤낮 얻어맞고 살아야 하는 게야? 이렇게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며 사느니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럼 식구들은 뭘 먹고 살아오? 모두들 어쩔 도리가 없어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통인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통인의 말을 들은 관속들은 모두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날 사또가 동원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우람한 통인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사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인은 다짜고짜 사또의 뺨을 힘껏 호려치고는 재빨리 달아났어요. 아니 저, 저놈이? 얼달결에 뺨을 맞은 사또는 분하고 기가 막혀 펄펄 뛰며 소리쳤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저놈 잡아라! 사또, 자제셨습니까? 육방 관속들은 시체미를 떼고 놀란 표정으로 쪼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당장 통인 놈을 잡아오너라 내 그놈을 요절을 내렸다. 사또가 노발대발하는데 관속들은 어리둥절한 표정만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또, 무슨 일이 옵니까? 어서 그놈을 당장 묶으라는데도 그놈이 나를 쳤단 말이다. 예, 사또 나리, 고정하십시오. 그놈이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관속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글쎄 그놈이 분명히 불쑥 들어와 내 뺨을 쳤다는데도? 사또는 답답하여 눈을 두글두글 굴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또의 아들이 하인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인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글쎄 사또께서 헛소리를 하시지 뭡니까? 뭐야? 사또의 아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사또가 실성한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동인놈이 날 때렸는데 나보고 고정하라고? 그러고도 내놈이 내 자식이더냐? 사또는 더욱더 날뛰며 아들까지 때렸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불러라. 아들은 사또가 실성한 것으로 여겨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젠 저놈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네. 사또는 제 성미를 못 이겨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사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마을 사또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문병을 날아왔어요. 감사를 보자 사또는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세상에 이런 귀막히고 분하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벌건대낮에 동인놈이 제 뺨을 때리지 뭡니까? 정말 병이 심하긴 심하군. 절에서야 어찌 이 마을을 보살필고. 사또가 실성했다고 생각한 감사는 그날로 사또를 퇴직시키고 말았습니다.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또는 또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괴팍한 성미를 고치게 되었답니다. 노인과 바둑 내기 옛날 옛날에 임금의 친척 중에 서천군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천군은 매우 똑똑한 제주꾼으로 아는 게 많을 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바둑 등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바둑에는 워낙 뛰어나 당할 상대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 노인이 서천군을 찾아왔습니다. 뇌신지요. 대군께서 바둑을 하도 잘 두신다기에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어디 한 판 두어 봅시다. 그런데 첫 판에서 서천군은 단번에 지고 말았습니다. 서천군은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내기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내기 바둑을 합시다. 나는 돈 백량을 걸겠소. 노인장께서는 무얼 걸겠소. 예, 저는 타고 온 말을 걸겠습니다. 약간 여위긴 했지만 그래도 백량은 넉넉히 될 것입니다. 거지 노인은 사랑채에 메어둔 삐쩍마른 덜렁마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바둑에서 서천군은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이제 무승 보이니 한 판 더 둡시다. 세 번째 바둑에서도 서천군이 거뜬히 이기자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날 당할 수야인다. 하지만 노인장께서는 여간한 실력이 아니십니다. 어허, 아닙니다. 역시 대군께서는 소문대로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내기에 졌으니 약속대로 말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잘 먹여 살이나 찌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반년 후에 다시 와 내기바둑을 해서 꼭 찾아가겠습니다. 염려 말고 어서 가서 한 수 더 배워가지고 오십시오. 서천군은 이렇게 해서 생긴 덜렁마를 잘 먹이고 길도 잘 들여 보기 드문 명마로 키웠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거지 노인이 찾아와 다시 내기바둑을 하자고 했어요. 정말 또 오셨군요. 예, 이번에는 제가 돈 백냥을 걸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약속대로 지난번 그 말을 걸어주십시오. 좋소이다. 첫판에서 거지 노인은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못하질 않소. 그래갖고야 말도 돈도 모두 내 것이 되겠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두 번째, 세 번째 바둑에서는 서천군이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서천군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묘한 수법에 꼼짝도 못하고 순식간에 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귀신 같은 명수가 있었더니 서천군이 혀를 내두르며 탐복을 하자 거지 노인이 부드러운 얼굴로 말랬습니다. 대군,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실은 제가 까닭이 있어 말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 생각 끝에 이런 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살이 찌고 저도 말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참 그랬었군요. 이렇게 고수이신 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오만하여 신뢰가 많았소. 부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서천군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둔 바둑을 듬나는 대로 다시 두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아예 내기 바둑은 두지 마십시오. 거지 노인은 말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로 서천군은 바둑을 더욱 잘 두게 되었지만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았고 내기 바둑도 두지 않았답니다. 다시 모인 새 식구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아들을 정성껏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글방에서 씩씩거리며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고 놀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아비가 없이 자라서 못 배운 몹쓸 자식이란 말이다. 그러니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네가 더욱 열심히 배우고 더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새겨듣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또다시 글방에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친구들이 어머니가 소박대기라고 놀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젠 내게도 얘기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남편에게 구박받고 쫓겨난 부인을 소박대기라고 하지. 내가 시집간 첫날 밤에 너무 긴장을 난 탓인지 음식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 그만 잔방귀를 뀌었단다. 그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 쫓겨났단다. 아니 그만한 일로 쫓아내시다니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시나요? 산 너머 제일 큰 집에 사신단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는 동네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불쑥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응달에 말려둔 오이시를 제게 주세요. 아니 그건 뭐 세 쓰려고 그러느냐 다녀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오이시를 자루에 넣어 매고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가서 집앞을 왔다갔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오이시 사려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는 오이시 사려 그러자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문을 삐죽 열고 나오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해라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시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남자가 나무라도 아이는 굽힘 없이 말했습니다. 이 오이시는 아무나 심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놈 봐라 그럼 어떤 사람이 심어야 한단 말이냐 방귀를 한 번도 안 낀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옛기 세상에 방귀 한 번 안 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이 세상에 방귀 안 낀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답니다. 뭐라고? 남자는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자 깜짝 놀라 아이를 붙들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그 소방 맞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자기의 성과 이름을 밝히자 남자는 그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로 구나 속 좁은 아비가 못난 생각으로 너와 내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정말 부끄럽다. 도디 날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새 식구는 다시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달로 간 절구 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넌 마을에도 방귀를 잘 뀌는 어느 여자가 살았어요? 여자가 방귀를 잘 뀌다니 요망스럽게 짝이 없구나. 도대체 제가 얼마나 잘 뀌기에 소문까지 났을까? 허나 나보다야 잘 뀌라고? 내 오늘은 그 여자와 방귀 뀌기 시합을 해서 혼을 좀 내주어야지. 남자는 이렇게 자신만만한 생각을 하며 건넌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동네 사람에게 물어서 그 방귀 잘 뀌는 여자의 집 사립 밖에 이르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조금 후 집안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사립 쪽으로 나왔습니다. 방귀 잘 뀌는 여자의 딸 아이였어요.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난 건넌마을에서 왔다. 어머님 계시느냐?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어머님은 지금 밭에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내가 찾아온 가닭을 말하지 않았구나. 다름이 아니고 너희 어머니가 방귀를 잘 뀀다기에 어디 시합을 한번 해보려고 찾아왔느니라. 이 말을 듣더니 딸 아이는 화가 나는지 금방 남자를 쏘아 보았습니다. 별난 사람 다 보겠네? 뾰로통해진 딸 아이는 이마를 내뱉더니 그만 부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도 화가 나서 그 집 부엌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딸 아이를 향해 방귀를 세게 뀌었습니다. 어른을 보고 버릇없이 꼬는 아이를 혼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방귀 힘이 어떻게나 센지 딸 아이는 아궁이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쑥 나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방귀 힘이었어요. 방귀를 뀌고 난 남자는 그 집 절구통 옆에 가서 방귀 잘 뀌는 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여자가 밭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딸 아이가 뜻밖에도 굴뚝에서 쑥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저 애가 왜 굴뚝에서 튀어나오지? 여자는 집으로 오자마자 그 흐름을 뒤집어쓴 딸 아이에게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절구통 옆에 서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딸 아이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지솟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절구통 옆에 서있는 남자를 향해 방귀를 뀌니 절구공이 힘차게 남자에게로 날아가 절구통 에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방귀를 뀌니 절구공이가 다시 여자에게로 날아갔어요. 여자도 질세라 다시 방귀를 뀌었습니다. 다시 절구공이가 날아 남자 쪽의 절구통에 가서 박히자 남자도 방귀를 대바닥 뀌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주거니 박거니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절구공이가 절구통 안에 벼에 꽂히게 되므로 저절로 벼 방아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남자는 화가 벌컥 치솟았어요. 이제 보니 힘 안 들이고 벼 방아를 찌우려고 하는 수작이로구나. 어림도 없어 좀 더 세게 끼어 저 여자를 골려주어야지. 내가 왜 너희 벼 방아를 쥐어줘?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더 세게 방귀를 뀌어 절구공이를 다시 여자에게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살입을 빠져 자기 집으로 다름질을 쳤어요.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비겁한 사내 사내 대장부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내 절구공이 맛 좀 봐라.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비웃으며 더 세게 힘을 주어 남자를 향해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자 절구공이가 다시 날아서 남자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번에는 남자가 다시 세게 여자를 향해 방귀를 뀌니 절구공이가 여자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절구공이는 바쁘게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절구공이가 자기 앞으로 못 돌아오게 미리미리 방귀를 뀌었답니다. 그 방귀 뀌는 시간이 거의 같았어요. 그러자 절구공이는 오도가도 못하고 중간에서 뱅뱅 돌더니 그만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이리하여 하늘로 날아오른 절구공이는 달에 가서 박혔답니다. 이 절구공이가 뿌리를 내려 자라서 달나라의 저 개수나무가 되었답니다. 고시의 영혼 옛날 어느 두매 산골에 한 늙은 호라비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늙은 이를 고시네 라고 불렀습니다. 고시네는 얼마 되지 않는 농과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사는데 워낙 땅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에 땅이 핥히고 조금만 가물면 물이 말라 곡식이 타는 그런 논밭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시네는 혼자서 그 논밭에 곡식을 심어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비가 오면 와서 걱정 날이 가물면 가물어서 걱정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삭이 자라 곡식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논밭가에 나가서 곡식이 자라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시네는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 어섯의 곡식이 익어 조수를 해야만 끼니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밥도 한 끼만 먹고 한 끼는 죽으로 때웠습니다. 점심은 아예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고시네가 논에 나가보니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려 했습니다. 고시네는 곡식이 타는 것을 보니 자기 가슴이 타는 듯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를 어쩌나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한숨을 쉬며 논을 들여다보고 있던 고시네는 아래쪽 논에 물이 있는 걸 보고는 집으로 가서 긴 막대 끝에 바가지를 붙여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고시네는 그 바가지로 아래쪽 논에 물을 떠서 마른 논 귀에 붓기들 해가 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바가지로 떠다 붓는 물은 마른 논바닥에 세며들어 버릴 뿐 조금도 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시네는 열심히 물을 퍼올리다가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기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고시네는 석양볕이 산 꼭대기를 비추며 사라져 가는 걸 어렴풋이 바라보면서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쇄약해진 고시네는 그날 밤 내내 논가에 누워서 알타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죽은 고시네를 발견했습니다. 고시네는 논가에 쓰러져서도 논쪽을 향하고 있어 말라가는 논을 바라보며 죽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시네를 불쌍히 여겨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자기 논밭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온 고시네이니 죽어서도 논밭을 환히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 전서방이라는 농부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논가에 나와 숟가락을 뜨는데 우연히 고시네 무덤이 보였습니다. 전서방은 고시네가 그렇게 고생 고생하다가 굶주려 죽은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밥을 먹기가 죄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술의 밥을 먹지 않고 고시네 무덤을 향해 던져주었습니다. 고시네 잡수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점심을 먹었지요. 전서방은 그 해에 예상한 것보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해마다 농사가 잘 안 되어 애를 먹던 논인데 그 해에는 뜻밖에도 많은 곡식이 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서방에게 물었어요. 그 박토에서 벼가 많이 났다니 어찌 된 까닭인가 나도 모를 일이오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소출을 보았으니 무슨 별난 걸음을 쓴 거나 아닌가 아니요 내가 그 논두렁에서 점심을 먹으려다가 고시네 무덤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나서 무덤에 첫숟갈의 밥을 던져준 일이 있는데 혹시 고시네 영혼이 나를 도와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은 든다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후부터 드레나와 점심을 먹을 때는 먼저 고시네를 부르며 첫술의 밥을 무덤을 향해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말로 고시네 영혼의 도움 덕인지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농사가 잘 되어 고생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 바위 아우 바위 옛날에 언니와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의가 좋았어요 언니는 아우를 위하고 아우는 언니를 따르며 아주 정답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바다에 나가 놀았어요 물에 들어가 물장구도 치고 모래톱에서 개를 잡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놀고 있으려니까 바다에 돛담배 한 척이 슬슬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에 사공이 서서 이쪽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우는 배를 보니 저도 배를 타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바닷가에는 빈 배 하나가 메어 있었어요 언니 우리 저 배 타고 놀아 응? 아우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잘 저을 줄도 모르면서 탔다가 바람이 새지면 어떡하려고 바람도 새지 않은데 뭘 배 타고 놀자 응? 아우가 자꾸 조르자 언니는 빈 배 밧줄을 풀고 같이 올라 탔습니다 작은 배는 물결에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로 흘러갔어요 언니가 노를 적고 아우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놀이는 재미있었습니다 바다 깊은 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물결이 더 출렁거리고 배는 더 높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일면서 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겁이 나서 뱃머리를 돌려 바닷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흔들리기 시작한 배는 좀처럼 바로 나가지 않고 물결에 오르내리기만 했습니다 언니와 아우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배는 높다랗게 떠올랐다가 아래로 내리박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소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우는 언니를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큰 물결이 덮치면서 언니를 휩싸 갔습니다 눈 깜짝할 새 언니는 배에서 바다 속으로 쓸려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아우는 더 큰 소리로 울며 배전에 꽉 붙어있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물결에 흔들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바람은 조용해지고 물결도 낮아져서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에는 언니가 없었습니다 한 번 모래 빠져 흘러간 언니가 배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언니 아우는 소리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우는 저만 살고 언니가 죽은 것을 생각하니 혼자 살아있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고 언니를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배타기를 꺼리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자신이 졸라서 탄 것을 생각하니 언니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정답게 해주던 언니였습니다 그런 고마운 언니를 혼자 물에 빠져 죽게 해놓고 저만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물에 빠진 언니를 따라가야 겠다고 생각한 아우는 그만풍덩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언니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니와 아우가 빠진 바다에는 그 후 두 개의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큰 것은 언니 바위 작은 것은 아우 바위 입니다 두 바위는 언제나 가까이서 마주보며 이날까지 정답게 서있다고 합니다 뻐꾹새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마을에 아주 무서운 시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떻게나 성격이 무섭던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도 채 못 들었어요 며느리를 칭찬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매일 꾸짖기만 하고 호통 만쳤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정성들여 잘한 일이라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나몰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야단만 치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느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양식이 쉽게 줄어든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 놓고 먹을 수조차 없어서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던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떡국을 많이 끓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은 떡국을 못 먹게 했습니다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갔지만 며느리는 떡국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가 어쩐 일인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분부를 어기는 것이 나쁜 일인줄 뻔히 알면서도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몰래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맛나게 떡국을 먹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간 시어머니가 아무 기척도 없이 몰래 부엌으로 나와 문제방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고추잎처럼 푸르고 교노는 도끼설인 새목골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기절 초풍을 하며 입안에 든 뜨거운 떡국을 꿀꺽 삼키려는데 굵은 떡 건더기가 금한 목젓에 찰싹 붙으며 목구멍을 막는 바람에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며느리의 무덤가에는 새 한 마리가 자주 날아와서 울었어요 떡국 때문에 떡국 때문에 새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새는 죽은 며느리의 혼이 새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새가 바로 오늘날의 뻐꾹새입니다 뻐꾹뻐꾹 울지만 잘 들어보면 떡국떡국으로 들리지 않나요? 가는 개미의 허리 어느 날 가재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군뱅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침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던 차라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요 아래 네에 사는 가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군요 저는 요 언덕에 사는 군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이웃에 살면서도 여태 모르고 있었군요 앞으로 이웃사촌이 되어 잘 지내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뒤 종종 만나 정답게 지냈습니다 정이 두터워지자 서로 말까지 놓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리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서로의 자랑을 냈습니다 이봐 군뱅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수염을 가졌지 않아 모두들 이 수염을 보고 부러워하며 나를 점잖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가재는 수염을 한 번 쓱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뱅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그게 뭔데 이 눈을 보라고 이 눈이 얼마나 큰가 이 눈으로 보면 먼 바깥세상 까지도 화안이 꽤 들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모두들 내 눈을 부러워 한다고 두리는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상대편을 부러워 했습니다 가재는 군뱅이의 큰 눈을 부러워 하고 군뱅이는 가재의 수염을 퍽 부러워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가재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이봐 군뱅이 우리가 각각 자랑스러운 것들을 가졌지만 여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실증이 났지 않아 그러니 어때 우리 그것들을 서로 바꾸어 달지 않을래 군뱅이가 듣고 보니 그럴싸한 이야기 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재의 소염이 탐나고 부럽던 차라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우리 서로 바꾸어 달기로 하지 말을 마치자 군뱅이는 자기의 눈을 쑥 뽑아 가재에게 주었습니다 가재는 군뱅이에게서 받은 그 큰 눈을 자기에게 달아보았어요 그러자 생각한 대로 정말 눈앞이 화한해지며 모든 것이 똑똑하게 잘 보였습니다 가재는 군뱅이에 큰 눈을 달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쾌고 잘 보이는 눈에다 점잖은 수염까지 달았으니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고 나자 가재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었어요 대대한 군뱅이에게 자기의 훌륭한 수염을 뽑아주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는 군뱅이는 땅바닥을 더듬거리다가 청을 했습니다 이봐 가재야 이제 너도 수염을 내게 뽑아주어야지 자 어서 수염을 뽑아 내게 주어 이 말을 들은 가재는 군뱅이를 비웃으며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바보 녀석 같으니라고 이봐 눈도 없는 놈이 수염은 가져서 뭘 해 군뱅이는 이 소리를 듣자 귀가 쾅 막혔지만 눈이 없어서 가재에게 덤벼댈 수도 없었어요 가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분해서 견딜 수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가재는 꿈틀거리는 군뱅이를 비웃으며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마침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개미는 너무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웃고 웃고 또 웃어도 웃음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날 개미의 허리가 가는 것은 그때 가재와 군뱅이를 보고 너무 많이 웃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장님과 돈 삼백냥 어느 마을에 암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았지만 나는 새의 소리만 듣고도 방통이로 새를 신통하게 잘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통 방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물이 있는 양반집에서는 이 놀라운 재주를 보려고 앞다투어 돈을 내고 신통 방통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통 방통이는 삼백냥이나 되는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내 돈이 잘 있나 세어봐야지 차곡차곡 모아 나도 착한 처녀를 만나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잘 살아봤으면 안 못 보는 신통 방통이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늘 동괴를 꺼내 기쁜 마음으로 세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에 사는 망건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넌지시 말했어요 자네 그동안 알뜰하게 돈을 많이 모았나 보군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요즘에 도둑이 방 안에 들어와서 자물통까지 비틀고 돈을 가져간다네 방 안에 돌지 말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두게 아유 자네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고맙네 망건장이가 돌아가자 안 못 보는 신통 방통이는 여기저기 돈을 숨겨둘 곳을 찾아보았어요 가만있어 가만있자 이 돈을 어디다 숨겨두지 옳지 땅속에 묻어두면 제 아무리 도둑이라도 못 찾겠지 신통 방통이는 항아리에 돈 300량을 넣어 뒤뜰 땅속에 잘 묻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의 망건장이가 담너머로 살짝 보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신통 방통이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아 자네도 이제 나이가 꽉 찼으니 장가를 가야지 내가 이혼 마을에 용한 중매쟁이한테 자네 얘기를 해두었으니 어서 찾아가 보게 망건장이는 신통 방통이를 내보낸 뒤 몰래 뒤뜰로가 땅속에 묻혀있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 돈이면 몇 년 동안은 실컷 놀고 먹을 수 있겠는걸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게다가 안 못 보는 형편이니 무슨 재주로 도둑을 잡겠어 망건장이는 항아리에 돌멩이를 가득 넣어두고 좋아라 하며 돈을 꺼내 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신통 방통이는 연애 때처럼 항아리를 열어보았어요 내 돈이 잘 있나 이럴 수가 이 마을 저 마을 헤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고스란히 잃다니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세 푼 네 푼 모은 돈이 온데간데 없다니 신통 방통이는 기가 막혀 밤새 이리 뒷척 저리 뒷척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첫 딸기 울자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 못된 도둑을 꼭 잡고야 말테야 가만 아무래도 옆집 사람이 의심스러워 내 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관심이 많았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돈을 도로 쳤지 신통 방통이는 침착하게 이국리 저국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환히 밝아오자 옆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자네 웬일인가 어서 오게 사실은 어제 중매쟁이를 찾아간 일이 잘 될 것 같네 이제야 나도 장가를 가게 될 모양이야 그거 참 잘 되었네 그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네 아니 무슨 걱정인가 내게 말 못할 게 뭐가 있나 어서 말해보게 실은 내가 그동안 장가간 미천으로 돈 600냥을 모아두었네 300냥은 돈깨 속에 넣고 튼튼한 자물통으로 잠가두었고 나머지 300냥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지 망건장이는 나머지 300냥이 더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가간다는 소문이 나면 돈이 많은 줄 알고 도둑이라도 들까봐 큰 걱정이네 요즘 인심이 어지러우니 그럴 수도 있겠군 그러니 자네 생각엔 어디에 돈을 감춰야 안전할 것 같나 망건장이는 세상에 이렇게 어수룩한 얼떼기가 다 있나 생각하며 은근슬쩍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방 안에 두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네 그럼 그럼 오늘 밤엔 돈을 다시 잘 세어놓고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숨겨둬야겠군 그날 밤 망건장이는 훔쳐갔던 300냥을 들고와 몰래 다시 항아리 속에 갖다 놓았습니다 잘하면 하루만에 300냥을 더 벌게 생겼군 훔친 300냥을 다시 제자리에 묻어두면 저 미련한 녀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돈도 여기에 묻겠지 망건장이가 돌아가자 신통방통이는 항아리에서 돈을 꺼내고 대신 돌멩이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망건장이는 신통방통이의 집이 빈 것을 알고 몰래 땅을 파보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온통 돌멩이뿐이잖아 그때 신통방통이가 나타나자 망건장이는 기절 초풍을 하였습니다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너는 두 눈을 가졌으면서 앞 못 보는 나보다 더 앞을 못 보는구나 내가 내놈에게 또 당할 줄 알았더냐 이웃간에 이런 몹쓸 짓을 하다니 내놈이 돈에 두 눈이 다 멀어 사람이 할 짓인지 짐승이 할 짓인지 분간도 못하는구나 어디 내 방통이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자 망건장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집으로 달아났어요 그 후 이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망건장이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 못 보는 신통방통이는 정말로 착하고 예쁜 처녀에게 장가를 가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비당과 갈대자루 옛날 옛날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황씨라는 보참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참장수는 평양에 갔다가 재물많은 주막집 여주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주인은 수단이 좋아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남에게는 물 한 그릇 공짜로 줄 줄 모르는 인정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흉년에 어찌 곰팡이가 나도록 돈을 쌓아두고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이웃은 모른 척 하는고 보참장수는 물건을 판 돈 50량을 들고 중국으로 가 요동 벌판에 갈대를 잔뜩 사들였습니다 중국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보참장수에게 물었어요 아니 갈대로 뭘 하려고 그러시오 갈대 장사를 하려고 그러지요 갈대로 무슨 장사가 된다고 그러시오 보참장수는 작두로 갈대를 새토막으로 썰어 수백개의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묶음씩 자루에 담아 포장을 단단히 한 뒤 자루 위에 비단조각을 상표처럼 붙였어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커다란 창고를 빌려서 그 자루를 가득 쌓아두고 주막집 여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비단장수 황시요 중국 비단을 창고 가득 갖다 놓았는데 값이 안 맞아 아직 못 팔고 있소 내 그 비단을 팔면 돈을 줄 테니 며칠 묵어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소 주막집 여주인은 중국 비단 장수란 말에 돈을 도둑히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얼른 방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몰래 창고지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황주사께서 비단을 창고에 가득차게 갖다 놓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다고 그 말을 들은 주막집 여주인은 제일 좋은 방에 황씨를 모시고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보참 보참 장수는 느려지게 며칠을 잘 쉬곤 하더니 주막집 여주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좀 빌려 주겠소 그런데 그 후로 보참 장수는 집에 돈을 보낸다 일꾼을 구한다 물건을 보낸다 하면서 돈을 자꾸 빌렸어요 그러자 주막집 여주인은 이러다 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지요 황주 사월은 왜 비단을 난파십니까 내가 빌린 돈을 안 갚을까 봐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계약서를 써주지 돈은 갈대자루로 주마 갈대자루로요 계약서를 본 주막집 여주인은 보참 장수가 비단을 다 팔고 갈대자루에 돈을 가득 넣어준다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참 장수는 상인들이 비단을 살아오면 턱없이 비싸게 값을 불렀고 상인들은 어이없어 하며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년이 지나고 주막집 여주인의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보참 장수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내 돈만 자꾸 빌려가고 상인이와도 비단을 난 파니 아무래도 안되겠다 안달이 난 주막집 여주인은 보참 장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빌려준 돈 대신 차라리 창고에 있는 것을 제가 제가 다 산 산 산 샘 치 했습니다 그리고 조막집 여주인이 창고에 달려가서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갈대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갈대자루지 뭐요 내가 이 계약서에 돈은 갈대 자루로 주마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소 뭐라구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오 돈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쌓아두나 갈대를 쌓아두고 안 쓰나 마찬가지 아니오 그 돈은 꼭 쓸 때 다 썼으니 그동안 빚진 좋은 일 한꺼번에 갚은 샘 치시오 포찜 장수가 떠나자 주막집 여주인은 갈대자루만 멍하니 쳐다보았 답니다 소척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 산압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야 땀도 안 나고 일하기도 편하게 이 옷에 이 버선을 신어라 며느리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담비털이 북실북실한 잘 배자를 입고 에고 더워라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헐어서 못쓰게 된 뜨깨를 입히고 바닥은 해지고 등만 남은 두께버선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늘 추위에 떨어야 했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배고픔 이었습니다 이 쌀로 이 솥에 밥을 짓거라 시어머니는 작은 솥을 내주더니 쌀도 직접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로 밥을 지으면 작은 밥솥에 가득 찼지만 밥을 푸면 늘 모자라 며느리는 밥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만 늘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웃집에서 얻은 떡 부스러기라도 먹으려 하면 어느새 시어머니가 알고 달려와 야단이었지요 시어머니 몰래 밤낮 그렇게 입노릇 찌리니 며칠 동안 밥 안 먹어도 배부르 겠구나 그래서 며느리는 꼬챙이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풍년이니 밥 좀 많이 해서 모두 배불리 먹게 큰 솥을 내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더욱 심술을 부리며 전보다 더 작은 옹달 솥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고자질할 힘이 있는 걸 보니 너무 많이 먹은 게로구나 이제부턴 이 솥에 밥을 짓거라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누룽지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솥이 너무 적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눈물지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시집어서 첫봄을 막기도 전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무덤 위에는 늘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소쩍다 소쩍다 소쩍어 사람들은 소취 적어 밥을 못먹은 며느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라 하며 그 새를 소쩍새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쩍새가 지금의 소쩍새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불만을 제기할 때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얼굴을 불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비난을 하였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꿈속에서 만난 아버지 이야기에서는 동생이 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꿈 이야기를 지어내며 재산을 돌려받았지요 형이 다시 자신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도 재치있게 답하며 형과의 우애를 지켜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때로는 옳은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재치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